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학생님 학부모 여러분 저는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치열한 눈치작전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목이 파트2. 군별 배치에 주목하라 입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말씀 드리려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상향지원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되죠. 첫 번째로 경쟁률이 낮을수록 좋고 두 번째로 그 학과의 추합률이 높을수록 좋고 결국 이 두 가지가 잘 맞아떨어지게 되면은 합격의 가능성이 올라가는 건데 사실상 경쟁률이 낮고 추합이 높은 학과를 찾는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꼭 뭐 하나가 문제가 결국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시간에 제가 말했던 경쟁률이 어떻게 바뀐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막사 쓰려는 그 학과가 추합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추합이 많이 돌 것인지 안 돌 것인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추합이 많이 돌았던 학과이고 올해도 여전히 그렇게 많이 돌 가능성이 높은 학과이냐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원서를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배치표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정시 배치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좀 있습니다. 이 배치표라는 게 특히 장판지 종이 배치표라는 거는 장점도 있고요. 아주 뚜렷한 명확한 단점,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 배치표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일단 학과별에 선이 그어져 있고 해당 점수가 쭉 나와 있으니까 대략 이 정도 점수를 받으면 이 대학, 이 학과는 한번 써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가늠할 수가 있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는 나름 장점이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단은 좀 잘려 있긴 한데 상단을 읽어보시면 대학들의 선발 방법에 대한 요강 정보가 요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요강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중요한 정보는 다 한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강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사실 배치표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섬위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소위 말해서 어깨선이라고 그러는데 아 이 정도 대학, 이 정도 학과가 대략 이 정도 대학, 이 정도 학과하고 선이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눈에 모든 대학의 어깨선 넓이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치표는 좀 큰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점수를 산출을 할 때 대학은 대학 영역별로 반영 비율 또는 가산점 적당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대학별로 환산 점수라는 걸 산출하고 그걸로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치표는 단순히 국어, 수학, 탐구의 합산 점수만 놓고 얼추 이쯤이야 라고 알려줄 뿐이지 이 점수가 여기에 무조건 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가중치가 40%가 되는 대학을 쓰는데 나는 수학을 제일 못 받고 국어 탐구를 잘 봤다. 그런데 합산 점수를 보니까 비슷하게 맞지만은 그 대학 방식으로 산출을 돌리는 순간 내 점수는 지원 가능 점수가 안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산 점수, 영역변 반영 비율 이런 걸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배치표의 가장 큰 단점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종이 배치표로는 그냥 가늠을 하고 주로 이제 온라인 배치표라든가 그 입시정보 페이지에, 매가설 입시정보 페이지에 보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합격 예측 서비스나 이런 것도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정확하게 좀 더 찾아보는 게 더 의미있다라는 거는 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 종이 배치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깨선을 알 수 있고 경쟁 대학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별 배치 구조를 통해서 추합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일단 아까 경쟁률과 마찬가지로 추합 비율을 생각해 볼 때도 내 입장이 아닌 나보다 점수가 조금 더 좋은 학생 나보다 좀 더 윗대학을 쓰는 학생에 대해 심리 상태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 비대학을 가고 싶은데 점수가 좀 모자라네 아 그럼 비대학을 쓰고 쓰는 학생들이 나머지 구원을 어디로 쓰지? 그래서 얘네들이 빠질 애들인가 아닌가? 그래서 추합이 좀 많이 도는 학과가 어디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상위권 학과가 추합이 좀 많이 돌고 하위권 학과가 추합이 좀 덥게 돈다라는 법칙도 있지만 이건 극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칙에 맞아떨어지는데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게 조금 깨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고 물려가는 구조를 배치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여기를 쓰는 애들이 어디로 빠질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모델을 한번 잡아보면은 가군의 A대학이랑 높은 대학이 있고요. 나군의 A보다 좀 낮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군에는 C대학이라는 대학도 있죠. C대학을 쓰는 애들은 A를 못 쓰니까 C를 쓰겠죠. 얘네들은 B대학을 노리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게 B대학을 쓰는 애들이 A대학으로 빠져줘야지 내가 이 자리가 생기는 건데 어디가 어떻게 빠질 것이냐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제가 본격적으로 물고 물리는 구조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딱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나군과 다군 중에서 어디가 더 추합이 많이 돌까요? 조금만 입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다군이 추합이 압도적으로 많이 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가군과 나군의 웬만한 대학들이 다 포진해 있고 다군은 쓸만한 대학들이 학생의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점수가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은 서울대니, 연고대니, 의대니, 한의대니 막 대학을 쓰는데 근데 다군을 쓰려고 딱 봤더니 다군에 중앙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서를 안 쓰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냥 다군에 중앙대 그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겠으니까 한번 써보자고 쓰는 학생들도 있고 대부분 다 원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다 몰리게 되고요. 당연히 걔네들이 간학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다군은 추합이 많이 돌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다군이 추합이 많이 도니까 지를 땐 그냥 다군 지르고 말자. 다군 그냥 쓰고 말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으신데요. 실제 다군에 선발하는 대학이 이제 여기 대표적으로 건국대와 중앙대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추합이 정말 많이 돕니다. 여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같은 경우에는 8명 선발이었는데 추합이 96명 1200%나 추합이 돌았죠. 스마트 ICT 융합공학도 15명 선발인데 추합이 88명 그래서 587% 돌았어요.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이 153명 선발인데 추합만 1438명이라서 엄청나게 많은 추합이 돌죠. 한 10바퀴 돌죠. 창의 ICT 공과대학도 53명 선발인데 736명으로 1300%나 추합이 돌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돌아요. 그래서 입결이 이렇게 많이 도니까 입결이 좀 많이 내려가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물론 입결이 많이 내려가는 건 맞습니다. 최초와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쓸 데가 없으니까 점수 괜찮을 때 막 쓰는 거예요. 최초가 높을 수밖에 없죠. 최초하고 최종하고 비교해 보면 성적대가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성적대가 끝까지 내려갔던 이 성적대가 결코 가나군의 같은 대학 다른 학과 성적에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에요. 중앙대 같은 경우도 다군의 이 끝선 점수들이 가나군 선발에서 뽑는 학과들 그 학과들의 끝선과 비교해 보면 결코 낮은 학과가 아닙니다. 낮지가 않아요. 오히려 높았으면 높았지 낮은 편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상위권 대학을 쓸 경우에는 승부를 다군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가나군에서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이제 중위권 이학으로 대학이 내려가게 되면 다군이 취합이 많이 도는 게 확실히 영향을 많이 줘서 점수가 좀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윗대학을 써본다고 하면 중위권 대학을 생각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상위권 대학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다군이 취합이 많이 돌아도 그 점수가 가나군의 점수에 비하면 결코 낮은 점수는 아니다. 하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상황에서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첫 번째 내가 지원한 학과가 취합이 많을 것인가 적을 것인 거를 학과별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지금 B대학 상위권 학과를 쓰는 학생들은 당연히 A대학을 많이 쓰겠죠. 점수가 되는 학생도 있고요. 심지어 A대학이 되는데 나군에 B대학 상위권 학과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많이 빠진단 말이죠. 근데 B대학 하위권 학과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애들이냐. 물론 하위권 학과를 쓰기는 하겠지만 하위권 학과를 쓰는 학생이라도 A대학 상위권 학과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히려 B대학보다 더 수준이 낮은 다른 대학을 안정지원을 하고 B대학 조금 낮은권 학과 또는 중인권 학과를 쓰는 경우가 많겠죠. 상대적으로 추합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참고적으로 연세대학교 입문계열 또는 자연계열 추합이 많이 도는 학과와 추합이 적게 도는 학과를 한번 비교해 보면 많이 도는 학과는 당연히 상위권 학과가 많고요. 적게 도는 학과는 당연히 하위권 학과가 많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도 문과, 이과, 추합이 많이 도는 학과와 추합이 적게 도는 학과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상위권 학과가 추합이 더 많이 돌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뭔가 도박을 도장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지만 저는 이제 B대학 정도 갈 수 있는 애가 A대학을 쓰겠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냥 상위권 학과를 쓰라고 그래요. 차라리 차라리 그냥 상위권 학과를 쓰시고 경기률을 잘 본 다음에 상위권 학과 그냥 쓰시고 그냥 잊어버리시라고 그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상위권 학과 추합이 적도 많이 돌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위권 학과의 성적과 거의 유사하게 붙는 경우가 더더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음으로 제가 실제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연세대 고려대 문의과별로 상위권 학과, 추합이 많이 도는 학과와 추합이 별로 안 도는 하위권 학과가 실제로 쓰는 애들이 거기 쓰는 애들이 다른 군에서는 어디를 쓰는 거냐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연세대 가군 입문계 경영학과를 쓰는 학생들은 경영학과를 쓰는 학생들의 거의 대자수 거의 100% 육방하는 거의 대자수 학생들이 서울대를 쓰고요. 물론 서울대를 다 붙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붙겠죠. 근데 학과를 잘못 골라서 떨어진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붙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일로 빠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경희대 한의학과를 쓰는 애들도 간혹 있고요. 성균관대 상위권 학과를 쓰는 애가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 얘네들은 빠질 만한 구석이 많은 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헌정보학과 하위권 학과 쓰는 학생들은 지원자의 한 20% 정도만 서울대를 쓰고 대부분은 연대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성균관대는 한양대를 많이 지원을 합니다. 얘네들은 여기 붙어버리면 간혹 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하위권 학과 갈 바에는 특성화학과를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이쪽에 남아있는 경우 이쪽으로 가겠다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애들은 여기 문헌정보학과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다음에 서울대 만약에 붙어버리면 갈든 거고 그런데 거의 붙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결국에 남아있게 돼서 추합이 그렇게 많이 안 돈다 하는 겁니다. 아예 안 돌 수도 있는 거고요. 자연계학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고를 쓰는 학생들의 거의 90% 육박하는 얘네들은 의차수의학과를 쓰거나 아니면 서울대를 복수지원하거나 서울대를 쓰거나 그래서 다 이쪽으로 뭔가 빠질만한 개연성이 있는 애들이죠. 한양대를 쓰는 애들도 있겠지만 일로 갈지 남아있을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높은 확률으로 그냥 연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구하고 일단 얘네들은 안 빠질 수도 있겠지만 거의 상당수의 애들이 물론 다 붙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뭔가 빠질 구석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대기과학과를 쓰는 학생들은 어떠냐 서울대를 쓰는 학생이 30% 정도 있겠지만 이쪽으로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냐라고 부르신다면 운 좋으면 빠질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 안에 한양대, 성경화대, 서강대, 이대를 쓰는 애들이 이렇게 비율로 분포가 돼 있었는데 얘네들은 여기에 붙어버리면 간혹 가기는 하겠죠. 간혹 갈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다 여기 남아있으니까 얘네들은 빠질 애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합이 별로 안 된다. 이게 이미 어떻게 지원했냐는 데이터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려대도 마찬가지고요. 가군 임문계 학생들이 고려대에 쓰는 학생들이 가군에 어딜 있었는지를 임문계만 보게 되면 경영대 학생들은 거의 상당수가 서울대 경희대 한의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관대에 쓰는 애들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 다 합격하면 여기 남아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서울대나 경희대 한의에 쓰는 애들은 부투밀로 빠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빠질 애들 꽤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보건정책관리학부를 쓰는 학생들은 서울대를 쓰는 학생들이 적고 서강대, 성경관대, 한양대, 이대, 외대 정도로 쓰는 학생들이 안전방으로 쓰는 학생들이 많아서 여기 남아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이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된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도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를 쓰는 학생들의 상당수는 서울대와 위치한 수를 복수 지원해서 그쪽으로 빠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생태공학부는 하위권학과를 쓰는 애들은 오히려 성경관대, 성경관대, 시립대까지도 더 쓰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역지사지 두 번째 아까는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물고 물리는 구조가 좀 더 복합적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복수의 군에서 선발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물고 물리는 구조 때문에 어디로 많이 빠지냐, 어느 대학으로 애들이 가냐 그 학과가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한번 복합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바로 아래 대학을 쓰는 학생들은 이제 이 위 대학이 어디로 빠지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쓰는 게 맞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물고 물리는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가나다군에 전부 다 선발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조금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선택을 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대와 건국대가 이런 대학인데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군에 선발이 다 있잖아요. 선발이 다 있는데 얘네들이 점수를 건국대를 쓰는 애들의 점수를 보면 경희대를 쓰기엔 좀 애매하고 시립대도 좀 애매한데 건대도 건대는 될 것 같고 동국대는 좀 아깝고 이런 학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군도 건대, 나군도 건대, 결국엔 다군도 건대를 다 쓰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다 쓰기 좀 아까우니까 둘 중에 하나는 상영진을 어디를 쓰는데 결국엔 빠지지 않아서 세 개 중에 뭐 하나 붙는 것에 건대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건국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군을 여러 개 나눠서 분포하는 것은 아주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을 한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건국대 학교별로 추합 인원을 인문계학과만 좀 비교해보면 가군은 국제무역학과가 16명 선발이었는데 추합이 268% 돌아서 43명 정도부터 추합이 돌았고요. 기술경영학과도 한 182%로 한 31명 정도 추합이 돌았는데 하이컨학과 같은 경우에는 1억 교육과는 3명 선발에 추합이 5명밖에 온라인 최초 인원이 적다 보니까 비율은 높지만 추합이 그렇게 많이 안 됐죠. 이렇게 추합이 분포가 됐고요. 나군 같은 경우에도 경영과 응용통계가 추합은 많이 돌았고 부동산과 사업과는 추합이 조금 덜 돌았습니다. 자연계학과만 놓고 봐서도 전두기 전자공학이 추합이 65%로 돌아서 월학선발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58명 정도 추합이 돌았고요. 화학공도 한 40명 정도. 물리학은 15명밖에 돌지 않았고 컴퓨터공학도 한 12명 정도. 그래서 이렇게 가군과 나군에 선발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과별로 추합 인원이나 비율으로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좀 물고 물리는 관계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여길 쓰는 애들이 어디로 빠지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건국대학교 최초 합격생에 가군을 쓴 학생들이 다른 곳에 다른 군에 어디를 빠졌냐를 보시면 가군의 국제무역을 쓴 학생들은 여기 교대를 쓴 학생들도 있고요.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를 쓴 학생들도 있는데 한국외대라는 대학을 쓴 학생들이 무려 50%. 나군의 한국외대를 쓴 학생들이 거의 절반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솔직히 일부 교대, 심지어 연고대까지도 어떻게든 운조해서 한번 붙은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것인데 한국외대를 쓴 학생들이 거의 50%쯤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쪽으로 다 빠진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학과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군의 경영학과를 쓰는 학생들은 지금 나군의 경영학과를 쓰는 학생들은 가군의 중앙대, 이대, 경희대, 외대, 시대 분포가 꽤 많이 있고 심지어 건국대도 있죠. 심지어 건국대를 또 쓰는 애가 있습니다. 가군도 건대 쓰고 나군도 건대 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건대가 전략을 되게 잘 세우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희대와 한국외대를 쓰는 애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되더라. 얘네들이 이쪽으로 빠지게 되니까 겨울이 생겨서 추합이 그렇게 도는 것이다. 물론 서울시립대학격생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연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가군의 전기전자공학과를 쓰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군의 이과 같은 경우에는 나군의 경희대가 문과랑은 다르게 국제캠퍼스가 메리트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특히 상위권학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캠퍼스 학과보다 점수가 높은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군의 전기전자공학과를 쓰는 애들은 건국대 가군의 전기전자공학과를 쓰는 학생들은 나군의 경희대 국제캠퍼스 또는 중앙대를 좀 질러보거나 아니면 더 낮춰 쓰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경희대 쪽으로 빠진 경우가 덜어 있더라 하는 거고요. 나군의 사회환경공학을 건국대 사회환경공학을 쓰는 학생들은 가군으로 쓸 때가 경희대와 시립대 그런데 그중에 시립대로 많이 가더라 하는 게 있죠. 이게 아마 영어의 영향력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그건 차치하고 나서 시립대나 경희대 쪽으로 많이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심지어 실제로 그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서강대도 지원한 학생들이 있는데 조금 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제로도 여기 지원한 학생들 중에 붙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게 서강대가 문익과 구분 없이 다 선발을 하고 수학 가형에 가단점을 주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런 학생들은 그런 학생일 것 같아요. 수학을 정말 잘 보고 국어도 나쁘지 않게 봤는데 탐구만 그냥 망친 학생들. 그래서 국어 수학 선정이 굉장히 좋은데 과탐을 아예 망쳐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정을 건대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가군의 서강대가 수학 가형에 가단점을 주고 게다가 문과학과로도 지원이 가능한데 작년에 문과 같은 경우에는 탐구 영역이 변별력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백분위 성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탐구를 좀 망쳐도 이건 승부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전략적으로 선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 중에서 붙었던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략적인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아주 일반적으로는 격이대나 시립대 쪽으로 또는 같은 건국대를 그냥 또 쓰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두 개 붙어놓고서 어느 쪽을 가지라는 고민 학생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배치표를 보시면 대학별로 이렇게 물고 물리는 구조가 눈에 보이게 되고 이 학과가 일로 빠질 때가 있구나. 이 학과는 빠질 때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다 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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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애들이 그냥 랜덤하게 어디를 쓸지는 모르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학과를 쓰는 학생들이 어디로 많이 빠졌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메가스터디에 거기 학교제처 서비스에 들어오셔서 이래저래 데이터를 굴려다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은 내가 쓴 학과를 쓰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다른 군에는 어디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이런 추론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과들이 경쟁률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를 예의주시하신 다음에 이 학과는 조금 내가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기회 남은 세 번을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의 길을 기원하면서 이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